미국 경제 급반 등의 필수적인 고용 개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54만 7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 58만 6천 건에서 3만 9천 건 줄어든 겁니다. 특히 팬데믹 이래 2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2원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1만 4천 9백여 건 새로 신청돼 전주에 비해 9천 8백 건이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반면 메릴랜드에선 6천 7백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더 줄어들었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유일하게 3천 건 늘어난 7만 2천 4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비해 텍사스는 4만 3천여 건으로 전주보다 2만 3천 4백 건 줄어들었고 뉴욕은 4만 1천 2백여 건으로 1만 7천 3백 건 감소했습니다. 조지아는 3만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8천 건 줄었고 플로리다는 1만 6천 2백여 건으로 전주보다 8천 2백 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주별 레귤러 수당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자영업자, 임시직, 장기 실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방 실업수당까지 합하면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은 367만 명으로 전주에 비해 3만 4천 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임시직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OA는 731만 명으로 26만 5천 명이나 크게 늘어났고 장기 실직자들에게 추가 연장 지급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UC는 561만 명으로 44만 1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통계로 5월 초에 발표되는 4월 고용지표도 매우 강하게 나올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6%까지 내려가 있고 한 달에 91만 6천 개 일자리를 늘린 것처럼 4월의 고용지표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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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